오늘은 개인그림이신가요?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콕스타일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포켓몬? 포켓몬 우위나 할까? 포켓몬스터 노고치가 콕스님 닮았어요! 그래요? 노고치가 누구지? 얘인가요? 얘야? 누구야? 방금 누구였어? 잠깐만.. 채팅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못봤네? 귀엽다 노고치 자 투표! EV 진화 버전 픽스테일 이상해풀 윤겔라 상구리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투표를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투표해주세요! 이상해풀 EV 진화 버전이 3개가 섞여 있어서 그런지 인기가 많은 건가? 압도적이라서 마감할게요! 자 그러면은 EV 진화 버전에서 자 번개 물 불 그리고 기본 자 여기서 투표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뭐야! 그 사이에 물 투표가 엄청 압도적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근데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나도 물 하고 싶었어! 여러분들 이제 내 마음을 딱 아는구나! 자 그러면은 저는 EV 물을 할게요! 눈이 살짝 올라갔구나! 호시님 책은 안 파시나요? 책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만약에 판다고 해도 저 혼자 해서 팔지는 않을 것 같고 작법서 같은 거 팔지 않을까요? 아 너무 재밌어! 역시 그림은 편하게 그려야 돼! 입시할 때처럼 막 쫄리는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 실력은 빨리 느는데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오랜만에 편하게 라디오 방송 켜놓는다고 생각하고 그리세요! 그림 그릴 때마다 항상 스케치만 3시간 넘게 그리다 보니까 스케치만 하고 그만 그리게 돼요! 스케치를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답답해요! 근데 스케치만 3시간 넘게 그린다는 거는 그것도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스케치만 하다가 재미없어지면은 그리지 않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적어도 3시간 동안 계속 그린다는 거잖아요! 좋아요! 뭔가 눈은 올라갔지만 착해보이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들은 그림 강의 3개 중에 콕스님 강의가 제일 탄탄! 친절했어요! 아 진짜요? 우와 진짜! 너무 감사한 칭찬이네요! 진짜요? 너무 감동이다! 감사해요 진짜! 다른 건 얼굴 그리는 것밖에 안 알려줘요! 아 근데 또 다 맞는 말인데 얼굴 그리는 것도 또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 강의 컨셉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얼굴 하나를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림 인생에서 제가 해주고 싶은 피드백 위주였어가지고요 아이고 무망이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좋아하시는 작가님이라고 무턱대고 구매하시면 어려워요! 자세히 커리큘럼 살피고 당장 심화 과정인지 기초 과정인지 잘 살펴보는 게 좋아요! 맞아요 진짜! 잘 그린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잘 그리는 사람은 또 더 어려운 고급자를 위한 강의를 하기도 하니까 단지 그림 스타일이 내 취향이야! 그림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해서 결제하시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는 명화 작가! 어 있어요! 전 구스타브 클림트랑 렘브란트 좋아하고요! 그리고 알폰스 무화 좋아해요! 어? 미간 넓은 거 좀 마음에 드는데? 그리는 캐릭터 성격 어때요? 좀... 잔얄프고 보도예요!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요! 뭔가 많이 달라졌죠?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 얼굴 계속... 제가 그리고 있는 이 포켓몬스터 샤미즈는 이브이에서 진화에서 탄생한 포켓몬이에요! 모티브는 인어, 여우, 목도리 도마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포켓몬스터에서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기도 한 이 샤미즈는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성격이 도도하고 우아하지만 낫을 가리는 사람을 경계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목 둘레의 장식 때문인지 여왕의 느낌도 느껴져서 물속 여왕의 컨셉으로 그려봤어요! 머리에는 투구를 씌워서 여왕이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우는 멋진 리더의 느낌으로 그려봤어요! 이번엔 무태막 도전하고 있는데 타블렛 심 주문했습니다! 다들 되게 열심히 아주 잘하고 있어요! 멘탈 관리 잘하시고요! 자만하시면 안 돼요! 자만이 제일 위험해!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못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내 기준이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너무 이제 자기를 못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 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못 그린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래야 계속 발전하죠! 내가 지금 내 그림에 만족을 하고 있으면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잖아요! 이미 나는 만족하는데 계속 욕심을 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자 여기서부터 쭉 볼게요! 따라큐! 아 따라큐가 역시 인기가 많구만! 피카치 따라하는 포켓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따라큐를 본 모습을 보면 쇼크사 한다네요! 아 따라큐의 본 모습을 살짝쿵 보여줬어요! 귀여워요! 잘하셨어요! 엘디님! 아 이 캐릭터예요! 나 진짜 처음 보는 거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예쁘다! 눈도! 이게 시간 안에 가능해요? 너무 퀄리티 좋은데? 눈 디테일 봐! 잘하셨어요! 몬트님이 이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오 잘했다! 너무 찰떡이죠? 자 예린님! 개굴 닌자를 이런 식으로 오! 이 개굴 닌자의 키색을 되게 잘 활용하셔서 꽃미남 닌자를 잘 만들어주셨어요! 얘도 개구나! 어 얜 다른 애네? 아 얘도 귀엽다! 와 이게 진짜 처음 보는 포켓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떼는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였는데? 포켓몬 하면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아니구나 확실히 아 세상에!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걸로 묶었어! 바람에 이거 후 부는 건가요? 혹시? 너무 아이디어다 진짜 푸린을 열기구 타고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잘하셨어요! 메가 뮤츠도 있어요? 세상에 메가 뮤츠가 와 멋있어! 비표현 봐! 비씨님도 엄청 느셨네 손가락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오! 뮤츠가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살짝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만든 거야 아 이거 아이디어까지 너무 좋네요 어펙트님 와 포즈 드로이 느낌 뭐야? 향수예요? 미쳤다! 보스트! 잘했다! 와 진짜 이렇게 또 배우네요 아 잉슬림도 글레이시아! 포즈랑 너무 매력있게 잘했다 아 너무 너무 생각없이 그렸던 나에 대해서 후회가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겠구만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안녕! 콕빠!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